3,000당 제약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3,000당 제약 어제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 3,000당 제약을 매수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우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000당 제약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GLP 당뇨 비만 치료제 미국에서 독점으로 판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비만 당뇨 치료제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전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계약 판매가 진행된 게 이 3,000당 제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50조 연간 5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 유일하게 공급 계약이 진행되었고 실질적인 판매가 진행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고요. 다른 후발 기업들이 이렇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판매 승인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 3,000당 제약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3,000당 제약 여기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적 없는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약 진행이 얼마나 더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확인하면서 목표가를 정해두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지 주가가 어디서 눌려주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목표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000당 제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2분기까지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이번 4월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공시 이후 연달아 처지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당 제약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모두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이미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세력들이 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손절가와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확실히 목표가 15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목표가를 어디로 잡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전략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린 게 이미 2월 19일 3천당 제약에 대해서 7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13만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잡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13만원에 오늘 50%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3천당 제약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릴 때 이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제가 매일같이 방송 키고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3천당 제약 여기 보시게 된다면 스윙 종목으로 보유 중이지만 최근 강한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비중으로 3천당 제약 단타로도 접근을 했고요. 센젤랩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259번 한번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렸고요.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엔 지금 이렇게 주가 강하게 올라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센젤랩 마찬가지로 오늘 갭을 조금 띄우긴 했지만 상한가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장 전부터 8시 45분쯤이었을 겁니다. MS 소프트와 함께 AI 관련 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젤랩이 강한 재료와 함께 수급이 몰려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도 이렇게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료 종목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부터 잡아갑니다.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주해가기 때문에 3천당 제약을 다시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7만원 이하에 이렇게 반등 나오기 전에 여유있게 2월달부터 매수를 진행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오면서 23만원까지 오늘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재료가 확실한 종목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문자 주시고 이런 내용들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보고서 그리고 8시 반부터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3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윙 종목들 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천원 이하에 목표가 8천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천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천원까지 최근에 수액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메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서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